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토지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돼 4조원대의 손해를 봤다는 건데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짓담한 건물만 을씨년스럽게 남아있는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지난 2015년 토지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사는 이로 인해 4조 4천억 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우리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JDC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등 투자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90일 이내에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중재를 제기하는 등 국제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제주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중심으로 해서 일단 관계 부처를 국무조정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되는 국토교통부랑 제주도까지 다같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성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버자야는 이에 앞서 JDC를 상대로 3천5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저 항소한 상태입니다. 버자야는 실제 2천5백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회수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태가 국제재판으로 번질지 정부의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